안녕하세요 모두의 건담 채널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건담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S-Dendrobium 인데요 굉장히 좀 오래된 제품입니다. BB 시리즈로서 이게 이제 2000년도 6월에 발매된 거니까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됐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좀 오래된 제품입니다 정말 제가 산지도 꽤 오래됐지만 정말 나온지 발매한지 꽤 오래된 제품이구요 가격 같은 경우는 약 1000엔 이어서 한국돈으로는 약 10,000원에서 12,000원까지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건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손을 댔어요 여러가지 뭐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고정성이 떨어지고 오래된 건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접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상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형을 보기 앞서서 이 스테이맨과 이 기체를 대누룸의 기체를 좀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스테이맨 먼저 보면은 제일 건담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뿔이 노란색이에요 뿔이 노란색이고 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색분화이 되어 있고 약간 눈썹같이 검은 부분은 데칼 그리고 눈썹 눈 그리고 이쪽 머리 쪽은 다 데칼입니다 그 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먹선을 좀 칠해 주었고요 이쪽 머리에 헤드 발칸 쪽은 은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먹선을 좀 팔 쪽에 좀 진하게 들어가요 몰드가 좀 굉장히 깊게 파여이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백팩 쪽도 이런 식으로 좀 먹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도 붙이는 게 있는데 정말 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부품이 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네요 일단 부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총이 빔 라이플이 하나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끼워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가동률은 이제 SD EX 스탠다드와 같이 이렇게 팔 쪽 안쪽으로 굽혀지고요 그리고 뭐 이쪽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어깨 쪽은 볼 관절이 아니라 이제 단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옆쪽 아니면 이쪽 안쪽으로만 구부릴 수 있고 뭔가 돌린다거나 그런 자세는 취할 수 없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발은 사실상 발밖에 없어요 요즘 흔히 나오는 그런 무릎 다리가 없고 그냥 발만 존재해서 굉장히 좀 초창기 건담 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건담이 다 이랬죠 이제 스커트 밑에 바로 발 그래서 발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분할이 투톤으로 되어 있고 사실 굉장히 좀 심플한데 어떻게 보면 정말 오리지널 SD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담 같아요 요즘 나오는 건담들은 정말 프로포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귀여움은 조금 사라졌죠 그리고 스테이맨 특유의 덴드로미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가 좀 갈라지는데요 약간 잔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을 버리는 하마처럼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탑승할 때는 이렇게 해서 탑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덴드로비움 기체를 보신다면 사실상 거의 기믹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썰렁하고 밋밋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먹선도 굉장히 좀 칠하고 집에 남아있는 데칼을 굉장히 좀 많이 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 이제 미사일 발칸 나가는 미사일이 나가는 부분이 열리게끔 돼 있는데 항상 너무 이게 좀 헐렁이고 소리도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는 아예 고정성을 어쨌든 하나에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 안이 좀 그렇게 깔끔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전 아예 그냥 순접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거는 열 수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데칼도 데칼이지만 도색도 이것도 굉장히 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이 색이 좀 바른 부분이 좀 있죠 사실상 좀 안 어울리는 색깔이 있기도 한데 뭐 이쪽 검은색 부분도 그렇고 다 도색을 했습니다 덴드르비움 자체가 나중에 이제 HG도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넓어요 SD도 크고 HG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정말 초창기에 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사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사도 어렵겠죠 내가 확고한 그런 컨셉을 잡지 않는 이상이야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목선이나 도색을 칠하지 않으면 굉장히 밋밋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덴드로비움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막상 사고 그 가격 대비 조금은 실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도킹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을 넣고 이쪽 보면은 여기 이제 홈이 있는데요 홈을 여기다 끼우면은 뭐 그렇게 완벽한 결합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밋밋밋밋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좀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패러디를 한다고 여기다 이제 스테이밍 지피공사함이 아니라 다른 건담들을 좀 많이 넣기도 하는데 뭐 네오지용 네오지용 HG 처럼 막 그렇게 HG나 SD 처럼 그렇게 막 귀엽게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스테이밍 정식 발매된 스테이밍이 가장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빈 부분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데서 좀 빼와서 이렇게 좀 붙였고요 그래서 더 멋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데칼도 여러 군데 붙이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건담들 최근에 나온 건담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덴드로비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건담이 있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거 그렇지만 음 제가 지금까지 정말 좀 많은 SD를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MG, RG, HG도 있겠지만 PG도 SD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새롭게 나온다면 훨씬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는 건담들 리파인할 수 있는 건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SD CS로 나오는 유니콘이라든지 좀 있음 발매될 발바토스 등등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BB 시리즈 더 이상 발매를 하고 있지 않은 BBC라든지 EX 스탠다드는 대부분 이제 BB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D CS 형태로 신제품을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는데요 네 덴드로비움도 그 중 대표적인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덴드로비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덴드로비움을 좋아하신다면 이 HG까지가 정말 부담이 되신다면 이 SD 1000N 이 SD BB 시리즈들을 한번 구매하셔서 자기 그런 생각대로 한번 멋지게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